안녕하세요 지유계의 지유와 이치에요 오늘은 먹태 먹을거에요 제꺼 먹태, 이치는 강아지 전용 황태 시중에 시판되는 강아지 전용 황태 준비했고 치유님들은 아시죠? 캐롯가루, 캐롯파우더랑 물이랑 섞어서 간장 색깔 했어요 자 이치야 누나가 요새 맥주가 좋더라고 근데 우리가 함께 한지도 꽤 됐는데 술 한잔 같이 나눠 본적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은 맥주 한잔 하자고 이제 먹어 아 진짜 중요한게 이거 그 아시죠? 그 먹맥주에요 먹맥주 술 한잔 같이 먹으면 좋더라 소리 소리 잘 못 따라 먹기만 하면 되는거고 오늘은 누나와 짜야 하는거야 알겠지? 자 자 와 이치야 너꺼야 너꺼 먹기전에 제목을 생각해야해 짠 아 와 와 와 네 아 아 아 달라고 조금 잘 안 Dodge 까 이가 만들어 봐 진짜 안먹어보자 누나는 이렇게 맛있게 먹을건데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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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마요네즈 간장 찍어서 음~~ 장갑을 끌어야겠다 맛있어? 이렇게 이렇게 땡초를 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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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이거?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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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볼래?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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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out 음~~~ 먹어봐! 통닭 음~~~ 음~~ 이거 좀 짜! 짱! 짱! 진짜 맛있어 어떡해 요새 뭐 힘든 건 없고 진짜 맥주도르다 맥주도르 진짜로 맛있이네요 왜 그러시죠? 왜 그러시죠? 이게 너무 맛있어요? 알겠습니다 우리 짠 하자 짠 짠 하자 짠 짠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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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하자 우리 짠 여보세요? 과장님 짠 짠 짠 네 감사합니다 네 칼국수 한잔 하실래요? 칼국수 칼국수 전엔 칼국수 칼국수 빙진 맥주 2병짼데 거의 다 먹었어요 금방이네 진짜? 짠! 응 한 모금? 나 강해 안 해 음 술은 강해 안 한 거 아니야 그것도 이치가 이제 맥주를 딱 먹으면은 또 우리 치유님들이 또 재밌어 하실 수도 있어 짠! 음 누나는 강해 안 해 절대 술은 강해하는 게 아니야 오 그러면은 딱 세 개만 더 먹어 딱 세 개만 세 개만 딱 더 먹고 일단 맛있게 치워야겠다 치워 어? 봤어? 일단 치우자 응 아 아 진짜 맛있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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